음력으로 1월생이에요. 여자들 음력 1월생들은 대장들이다, 엄마. 이거 힘들다, 사주가 높아요. 사주가 높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가 사주가 높아요, 이렇게 하거든. 팔자가 세다고, 힘든 거다. 여잔데도 남자처럼 살아야 되고요. 엄마면서도 아빠처럼 살아야 되고 막내딸이어도 큰딸처럼 살아야 되고 힘들어 죽겠다, 나는. 내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이다. 책임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엄마야가. 근데 엄마야 자체가 내가 차라리 책임을 지고 말지 뒤에 빠져 있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맞아요. 내가 해버릴게, 이러는 사람이거든. 욕심도 많고요, 고집도 세고요. 엄마야가 짓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나한테 이만큼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도 엄마는 못 견뎌요. 대신 내 힘든 얘기도 안 해요. 꽁꽁 싸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빚 좋은 게 살고 너 좋지? 잘 살지? 너는 고민 없지? 근데 어? 나 아무 고민 없어. 잘 살아만 하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혼자 울고 눈물바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얼굴도 사실 엄마가 좀 강하다. 맞지? 어지간한 사람들이 말 못 붙이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부쳐, 살이 조금 쪄지니까 얼굴이 후해졌다고. 근데 인상도 참 강한데다가 목소리도 좀 허습게 하잖아. 어지간한 사람들이 말 못 붙인다. 무서워갖고. 맞아요. 근데 속이 엄마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굉장히 따뜻하고요. 정 많은 사람이고요. 어려운 사람 그냥 못 보고 도와주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엄마 자체가. 내가 내 가게를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엄마도 근데 음식 장사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공양을 해준다. 그런 소리가. 많이 먹이고 이렇게 베풀고 그렇게 돈을 받았지만도 내가 먹이고 베푸는 것도 덕진인 거거든. 그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엄마 자체가. 뭐 하세요,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요즘에는 그냥 주말에 알바만 나가요. 어깨 수술해가지고 조금 힘든 일을 못 하니까 이제 주말에. 남밑에서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해봤어요. 내가 내 가게 가지고 사장 노릇해야 되는 사람이지 남밑에서 급신급신 못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시흥술이면 이 돈 받고 내가 일 안 해 됐어 하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용하다 지금 있는 것도. 엄마. 엄마라는 사람은요.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것도 내가 될 수 있게 그럼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 같았으면 진작에 꼬꾸라져가지고 엎어졌을 것을 나는 하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 지키고 살고 있다 이런 소리가 좀 나와요, 엄마. 대단한 거다. 여자인데 남자라서 그냥 여자인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 깡패다, 엄마 자주 팔잖아. 깡패 소리 많이 듣지? 네. 속은 안 그러는데 그치. 혼자 살다 본 게 강해부이라고 하는 척도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이사하세요? 네. 9월에 10월에 나가겠다. 양력이요? 음력으로. 음력으로는. 아니면 엄마가 9월에 10월에 나가겠다는 거는 내가 9월에 10월에 이사를 하겠다. 조금 늦추면 안 되나, 이사 시기를. 아니, 상관은 없어요. 그때 가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정확히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를 모르니까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언제 경에 나가겠는가 해가지고. 아니, 나갈 수 있는 매매의 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요새 부동산이 멈춰있어요. 나갈 집도 못 나가고 돈 가지고 뭔가 흐름이 전혀 없는데 보러 올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영탐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조율해가지고 내놓는 거는 인간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 내놓고 엄마, 그런데 내가 9월에 10월에 움직일 수 있는 운이 분명히 왔어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가격 조율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미 다 가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엄마, 그런데 움직이는 거 가지고 크게 문제 안 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다? 우리가 여기를 가려고 해서 한참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라 딱 당해가지고 뭔가 계약을 하고 딱 당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금방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움직일 일이 생기겠어. 맞아요. 지금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사 날짜가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는 것도 그렇게 되게 생겼어. 예를 들자면 집이 오늘 나갔어. 이사쯤 내일 불렀어. 모레 이사했어. 이렇게 조금 순리대로 빠바바방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생겼어. 속전속결로. 그런데 그래야 되는 게 차라리 다행이지. 그렇죠. 지금은 내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답답해 죽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흐름이 좀 보여지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아시겠지? 엄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엄마야가 엄마 우리가 아홉 수는 원래 힘든 거다. 들어봤죠? 그래서 사람이 아홉 넘기기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일곱도 힘들어요. 일곱에다가 삼재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지고 땜한 거야. 그런데 큰 병 아니고 어디 암 아니잖아. 그냥 반을 들어갔다 나온 걸로 땜한 거니까 그걸로 위안 삼아도 좋을 것 같아. 운전하세요? 네. 운전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차 조금 사고 수가 보여지거든. 내가 운전 잘해요.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해도 사고가 날아오면 앞에 안 보인다. 엄마. 맞아요. 엄마 차 가지고 조금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오래 오래 조심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7월에, 8월에 차 가지고 놀랄 일이 조금 있겠어요. 7, 8월. 운명이죠. 여기서 말씀해. 네. 빗길에 운전하지 말고 뭐 그 주날에는 나가지 말고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혼자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생길지 아니 근데 엄마 봐봐. 엄마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꽃처럼 나비처럼 향기 맡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 맞아요. 그래서 남자를 살림은 안 하고 매우 울타리네. 남자를 둬야 된다고. 그럼 안 해. 근데 또 혼자 있으려니까 외롭잖아요. 그냥 좀 공허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이렇게만 지내야 되지. 그게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누군가랑 얼마나 깊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 사주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집전한 남자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엄마 이게 있다. 엄마가 남자야 해서 좀 같지 않게 생각한다. 맞아요. 이것이 불알만 독적 달려야지 뭔데?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그냥 눈높이를 낮추던지 혼자 밥 먹느니 너랑 같이 먹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해서 가야지 누군가한테 누구는 남자가 뭣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차도 사준다던데 나도 나중에 그런 남자 있을 란가? 없어요. 엄마는 오히려 내 거 안 뺏기고 안 뺏기면 감사한 거예요. 내 거 안 나누면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밥이라도 먹을 사람 있으면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 남자한테 뭐 필요합니까 엄마? 징그럽지도 않아요? 아니 징그런데요. 그냥 요즘에는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통화라도 하고 싶은 하루 종일 전화할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여기 놀러 오세요 엄마. 우리 집에 있어. 내랑 놀자. 맨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통화라도 하고 싶은 거야. 뭐 남자로서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여기 와서 커피 드시고 TV 뭐지? 여기 와서 있으면 되세요. 남자보다 내가 훨씬 낫다. 주말에는 이제 일 나가는데 평일에는 혼자 있으니까 그게 좀 공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그냥 심심하면 통화라도 한 번 하고 카톡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남자로서 원하는 거예요. 요새 남자들도 약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냥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를 들자면 이거 어떻게 한 번 해볼까? 그것도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요새 남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뭐 하나 뺏어갖고 와볼까?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유적지 많이 뺏겨서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를 보면 뭘 하나 주고 싶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저거 하면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염탐을 한단 말이지. 근데 굳이 내 것까지 나눠주면서 엄마가 너무 넉넉해서 저도 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도 지금 내 것 챙기고 살아야 될 판국에 내가 누구를 나눠주냐고 그냥 그 마음은 조금 버려라 엄마. 아니면 밥만 먹을 놈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만큼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다면 엄마 그냥 넷벌해 버려야 돼. 한 5년 그냥 있었는데 안 할 거야. 하지 마라 엄마. 가져가려고 한다 엄마 거를. 그리고 엄마가 딱 보면 돈이 많아 보이잖아. 없어 보이지가 않잖아 엄마. 맞아요. 없는데 없어 보이지가 않잖아. 있어 보인다 엄마. 부티 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 냄새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보태줄 놈은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선 엄마가 마음 비우고 심심하면 우리집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저희 아들이 지금 운동을 하는데 운동 제가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아기가 이제 그 운동 쪽으로 계속 가도 될지 몇 살 먹었어 엄마? 19살 개띠거든요. 개띠야? 생일이 언제예요 이게? 양녀. 12월 6일. 음력 10월 26일인가요? 무슨 운동이에요? 레슬링. 레슬링에. 근데 얘가 제법 잘하는데 네 잘해요. 윙망주라는데 잘하는데 이번에 지금 이번 달에 또 이렇게 태국 가는데 혹시 부상 없이 또 좋은 성과가 괜찮아요 엄마 그래요? 근데 얘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선수 생활이 난 레슬링이 얼마나 가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길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직업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코치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조금 빠질 것 같아. 음 그래야죠 진짜. 나이 이거는 운동이 너무 좀 수명이 짧아요 이게? 그래서 힘들지. 내 그냥 몸을 쓰는 거라 힘들어요. 이거는 근데 얘가 이 선수 생활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 마흔이 넘어서도 운동선수를 계속해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어 못해요 그렇게는 30살 안장까지만 해야 그럴 것 같아요. 길어야 27에서 28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내가 그거를 지도하는 지도자도 조금 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지금 한체대가 됐거든요. 유방주 맞네. 한체대가 됐는데 그쪽하고도 만나요? 어 괜찮다 엄마. 근데 한체대가 또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또 더 힘들다더라. 맞아요. 진짜 힘들다더라. 어차피 그쪽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영남대에서 왔는데 영남대를 안 하고 지금 한체대로 한 건데 진짜 잘했다. 우리 집에 한체대 간 집이 있어요. 근데 한 달 다니고 그만뒀어요. 이 선배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못 다닌다더라. 근데 이 얘기 자체가 엄마 힘들어도 엄마한테 막 힘들다고 막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겨내요 혼자서. 그만큼 정신력 있는 얘기거든. 옆에서 엄마가 많이 응원해주면 이 얘기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때는. 아 그래요? 어 괜찮다 엄마. 그게 제일 아들이 궁금했고 이사가 좀 궁금했고. 근데 엄마도 복이 없다고 하는데 이 아들내미요. 엄마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얘 착해요. 그리고 얘 엄마라면 끔뻑해요.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한 번씩 보러 가면 서방도 복은 없어도 아들 복은 있다고 하죠. 또 딸도 하나 있거든. 근데 이 아들이 엄마 끔찍하다. 아 그래요? 볼 땐 무뚝뚝해서 아닌 것 같아. 어떤 아들이 막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뽀뽀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내가 지켜야지. 그런 애기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서 엄마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있더라고. 아직 어린데. 장남 역할 하겠다. 아 잘하겠다 엄마 괜찮다 이 얘기. 그리고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애기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엄마가 부상이 좀 많은 운동이라 그래도 부상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부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부상이 좀 없을런지. 엄마 점집 좋아하잖아. 좋아하는데 안 가지 오래겠어요. 엄마 많이 빌고 닦아주고 공들여주고 우리 애기 시험 나가니까 시합에서 아무 일 없이 금메달 딸고 올 수 있겠다. 엄마 많이 빌어주고 기도하면 되세요. 제가 날마다 산해를 가는데요. 월명산을 가는데 갈 때마다 항상 이거는 왜요? 항상. 엄마 점집 좋아하는 사람이고 엄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빌어주고 공들여주세요. 그냥 하는 것과 빌어줘서 엄마 시합을 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럼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가고 막 그래요. 그냥 공부하는 것과 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서 공부하는 건 천재차이거든. 많이 닦아주고 빌어주세요 엄마. 아들은 잘 나눴다 엄마. 괜찮다. 근데 이 얘기가 카메라에 잡히려는지 어디에 잡지에 나오려는지 신문에 잡히려는지 어디에 이거 나올 일이 조금 있겠다 엄마. 이번 달에요? 몰라 금방 조만간에 그 이런 일이 생기겠어. 저번 달에 금메달 또 땄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7월 달에 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 아시아권 선수권대회라. 얘 어디에 이거 나온다. 나온다는 것은 엄마 꼴등했는데 나오겠습니까? 아니지. 뭐라도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겠지. 뭔가 나올 일이 좀 생기겠어요. 축하드려요. 미리. 감사해요. 제가 좀 답답하고 그럼 한 번씩 올게요. 자주 오세요 엄마. 심심하면 여기 와서 계세요. 아시겠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